아 아 근데 그 쓸만한 것 같다 일단 스탯이 발라져서 나왔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가 컴반 좀 해주면 괜찮은 것 같다 쓸만한 것 같아 서브로 서브로 딱인데 이거 자 음 음 음 음 흐 흠 흠 네 프리더움 해줄게요 네 프리더움 해줄게요 프리더움 나의 덕을 모두 취하겠지 아 다른 노예도 다 팔고 장난만 있으면 아 진짜? 오 그거 좀 의외인데? 오 사실인가? 이거 극한 회피형이네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완성되면은 엄청 세거든요 쌍건병을 트리를 탈 것이냐 웨이트 트레이닝 먼저 할 것이냐 웨이트 먼저 할게요 무빙이 더 중요하니까 매니아 매니매니 한번 떴으면 좋겠다 일대 매니아? 에반데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하자 극딜 좋았다 퓨 어디 한번 내가 괜찮다고 했던 이 캐릭 한번 써볼까? 진짜 괜찮은지? 지나? 이길려나? 해보자 지금 6승? 내가 조용할거야 피는 내가 더 많아 아흠! 아흠! 와우 어질이냐 힘이냐 아래꺼 슈퍼 어그로 위에꺼는 그냥 빅 어그로면 하나 뽑아볼까 유망주는 많이 사면 살수록 좋아 급하게 키울때 써야되니까 어질은 좋은데 얘가 내 스타일은 얘가 맘에 드는거같아 어질 능력이요 약간 속도 스피드 어그거 언제 키우냐 이거 너무 무리하는거 아닌가 기본 스탯이 너무 떨어져서 올라가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듀얼 양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무기를 두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상관없지 세비 한 번 잡을까? 너무 잡졸이 좀 많은 것 같애 그쵸 몇명 팔아야겠다 그냥 풀어주든지 풀어주든지 아 얘가 새로 들어오는가? 기본 인공지능이 좀 되네 키워보면 하겠는데 뭐야 뭐야 아 흩겨났어? 축하잉 흩겨나버렸네 어택 스피드 올릴까? 쉐드 컨트롤? 어택 스피드 날 것 같다 갑니다 챔피언 잡으러 갑니다 풀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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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충천시켜주고 수렴은 쫙 먹여주고 가자 처음부터 아주 약골이구만 양성검 양성검하면 듀얼칼 적용 안돼? 확실해? 대박인데? 흠 망했잖아 그러면 버려야겠는데 저거 철 다운그레이드하려면 되겠다 다운그레이드하면 쓸 수 있겠다 성능 테스트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컨테스트 좀 해봐야겠는데 흉갑도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어디가 존재 가치를 좀 증명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애 피파 암호 가자 그동안 수련을 많이 했겠지 내가 퀄 해보자 데뷔전 갑니다 자 1대1 데뷔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내 빅투자가 물거품이 되었구나 구덱구덱 킹구덱 구멍이었어 구멍이 흠 ! 아 안출렴 프리덤 프리덤 자 너의 존재가치도 증명해봐라 오우 개맞네 매니매니? 좋다아 안죽을만한 애들 다 넣어놓고 한번에 보너스 다 받아야겠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얘만 살리면 돼 얘하고 얘 두명을 다 살리냐 가라 챔피언 다 살 수 있나? 살려줘 라이브를 쳐라 파수들아 야 올란체 올란체르 야 투수가 투수죽이면 안되지 올란체르 투수야 이거 하이 요로 하이 요로 하이 요로 하이 요로 트위치라 연동돼 살았다 야 이거 적 아니냐 이거 내가 4명 출전했나? 이거 적인가 이거? 5명 출전했어요?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피 8로 살았네? 아 내가 살리라고 했었던 맞아맞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잘 살았다 피 전부터 딱히 됐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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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보험대로 나야지 듀얼무기 끼던 애가 누구였지? 죽었나? 장난 빼고 다 팔으라고? 다 팔아 그냥 키우지말고 아무리 장난급은 아닌거 같은데 장난이 좀 이런데 뭐 200짜리 얼마에 파는데? 돈을 얼마나 모아야되네 그럼 어? 뭐야 위령으로 부활했다 천원? 이따 집까지 쳐들어가는거 봐 깜먹자 해볼까 한번? 그거? 이거 차라리 챔피언 얘로 다 깨놓고 용병 몇마리 산다면 용병으로 깨는거지 키운게 아까운게 아니라 얘네가 있으면 그 용병 못산다니까? 비싼 용병 사봐야지 용병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다 프리덤해 진짜 지금 프리덤 하자 아 얜 좀 아깝다 대류를 키울라겠다 일단 해보자 해보자 한번 말대로 해보자 한명 둔다 한명 둔다 얘 정도급으로 나오면 아냐 애들 프리덤 아 얘 하나만 있어도 돼 돈 돈 남아 어차피 걱정하지마 저주용도 나올 리가 없으니까 돈은 여기서 나오겠다 다음 얼마지? 아직은 안파네 하루 더 있어볼까? 레전드 파수다 얘 나가 얘 나가면 안되네 얘 나가기 전에 해야돼 용병 사는거 말이야 사실 그럴 수가 있구나 얘가 내가 용병을 삼기도 전에 나가버리면 안되는데 채피언방도 만들어줬으니까 뭐 채피언방도 만들어줬으니까 뭐 팔아 팔아 아직은 안파는거 같죠? 좀 기다려봐 빨리 파겠지 트레인 계열 다 팔게요 트레인 트레인 의미가 없어 이제 플레이 시켜서 어차피 할 수는 없는거니까 듀얼도 다 파는게 낫지 않을까 홀드그라운드 이것도 별로 의미한거 같고 스틸 이것도 의미한거 같고 블레이드 아머도 그려보고 쌍거함도 필요없잖아 이제 쌍거함도 필요없잖아 이제 쌍거필없고 런스피드 부스트 홀드그라운드 이건 조금 쓸만한데 창잡이들 이런거 하면은 안밀리고 잘 때려도 좋긴한데 으흠흠 이거 나쁘잖아 이거 반역별로 믿는거 같다 천원됐다 스틸 스틸 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타자 나오리나오네 아직 아닌것같아 좀 기다려보자 밑져야 본전 얘도 의미없네 이제 차라리 버프주는 애가 낫겠다 다 의미가 없죠? 돈이 어차피 남을거고 감기 걸려서 그래 힐링 트레이닝 모랄부스트 하버젤스